금정구가 부산대 인근 금정안심존의 합동방역소독에 이어 구서역과 구서시장일원에서 대대적인 합동방역소독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합동방역소독에는 금정구청 직원과 전문방역단, 장전 1, 2동 자율방역단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또 방역소독 후 공공시설 등에는 금정안심존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금정구는 이번 합동소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력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곳은 밥을 먹으러도 물건을 사러 오지 않아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에서는 일대 구역을 정해서 주민들과 구청 직원들이 함께 대대적인 방역소독 활동을 함으로 해서 금정구 안심존에는 언제든지 오셔서 밥도 먹고 물건도 사시고 쇼핑도 하셔도 좋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방역소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